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와 나도 많이 높아 드레이븐 한다 그래도 한층 감 3명 와 드레이븐 실패 대하래 총 먹었다 아 총 먹었다 와 한 대도 못 맞췄어 박았지 와 이 새끼 진짜 시끄럽네 잡았어 잡았어 베리를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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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쪽 서북 서남 야 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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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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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어져 밑으로 내려갔어 나 나 처음 한발도 못하였어 아 자 한국인 흠 빨지 또 아킬 찍고 한 같은 새키 난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 저 새끼 와가지고 채택지 바로 블랙 때리 침기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백 때문에 게임도 하고 졌다 참 대신 아 좀 안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지? 아 열받아 화난다 갑자기 한 짐 더 있어요 네 네 아니 프로듀기는 화킬 안 찍어? 찍던데? 찍어 찍어 그 다 나와 애들이랑 바뀌었어 응 다 바뀌었어 그 성찬이 나 그딴 거 없어 무조건 캐리야 이래갖고 아니 쏘리 약간 뒤 죽여놓고 뭔 쏘리야 쏘리는 애초에 죽일 생각인 거 아니었어? 대답해봤어? 팩스로 반박해봐 어차피 죽일 거였잖아 근데 뭔 쏘리야 방금 너 죽인 사람? 방금 너 죽인 사람? 병조 약주? 말해봐 병조 약주냐고 오른쪽 아파트 발소리 발소리 사운드 사운드 아 왜 왜니? 왜 왜니?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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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힐 아 씨 서민 신 5N이구나 컷 컷 컷 서민은 내가 정신 못차리게 해놓을게 2발 게임 왼쪽 1층 붙어있잖아 얘는 얘는 내가 여기 붙었는데 내 왼쪽 나온다 그냥 왼쪽 쏴버리네 그냥 왼쪽 쏴버리네 집안에 발소리 집안에 발소리 베란다 나온다 베란다 나온다 왼쪽 파크 왼쪽 파크 오른쪽 파크 왼쪽 파크 오른쪽 파크 왼쪽 파크 야야 야 한 번 간다 하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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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간다 played into the morning 숙소라 하프가 답인가? 아이언 사이트였는데 impearable 하프 수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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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x.. 퍼붙지가 사람이 있어 다 망킨다니까 누가 와라고 알았어? 두 번 했을 때는 두 번이 남줬던데? 수직이 더 좋다 아니 수직이 더 좋다 엄지가 제일 좋아 수줍이 짱이야 뛰고 와서 컵라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수김 끝이야? 상길이 형 치킨 먹을래? 오늘 야식이지 가자 차소리 나 봤을까? 우리 쪽으로 올리는데 가라야 나중에 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영수 지금 디스코드 얼굴 볼 수 있어 한번 보여줘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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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집 갔어 돌집 4번걸래? 좋지 내가 와서 전화하면 나 때문에 웃는다 돌집 돌집 여기 80방향 귀여운 애들 있어 4범팽 판자에 셋 들어있어 우리 쪽 미라도 야 이거 얼마나 먼거야 이거 내 생각처럼 안 사지네 미라도 거기 뭐지? 야 나 머리 없어졌어 야 나 머리 없어졌어 거기서 0초조절 하야 너 이제? 나 0초조절 안해 진짜? 왜? 아 할 때는 해 멀리 있을 때 300미터로 0초조절 해? 300미터로만 해 하지 말까? 0초조절 0초조절 꺼놔 돌집 나간다 돌집 나간다 돌집 미라우스 3명 탔다 1,2,1 1,2,1 정말 웃기게 뭔지 알아? 돕고 개씹 상타친게 4명 풀스컷 위키드 나한테 위키드 나한테 위키드 나한테 위키드라 뭐야 반말하거든? 퀴즈한테 히즈 형이라 그러더라 맞나? 맞아 어이가 없더라 너는 퀴즈한테 히즈 형이라 그러지? 퀴즈 왜 이렇게 잘 쏘는데 저거 저기 보인다 330 가만히 있는다 오케이 오케이 아악! 미안! 나이스 까베! 쏘리 괜찮고 뭐야 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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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가 필요해 오해로 쏠 계정 없다 그러게 내가 저기 붙어놓을게 저기 카구파레들 야 뭐야 뭐야 어 근데 3번에 차 올라간다 저 피트 힘겹게 올라 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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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7명이나 있는데? 야 스크림보다 많은데? 스크림보다 많은데? 스크림보다 많은데? 스크림밍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뭐니? 뭐니? 옳지 영수 조절하냐? 혼날래? 영수 조절 안 했다요 왜? 영수 조절 안 했다 영수 조절 안 했다 그냥 안 하고 잘 쏘네 파워풀 나는 중 파주소 파주고 있어 왼쪽 왼쪽 아 그 뭐야? 저 총인가 봐 쟤가 카구팔 이상해 바보 같아 내 친구 서로 서로 똑같은 카구팔에도 있고 바보 짓게 나만 믿어 집에 하나 있다 집에 하나 있다 아 가까이지면서 스키 안 찍혔네 스키 안 찍혔네 스키 안 찍혔네 아야야야 와줄게 있어 나 자는데 여덟 발이긴 하거든 아야 이쪽 앞에 총괄 좀 할게 괜찮아 총괄 나도 이제 갈게 괜찮아 머리 없어 야 얘네들 코앞에서 에딱 쏘는데? 스킨부는 능산에 안 와 괜찮아 머리 없어 야 애들 코앞에서 에탑 쏘는데? 야 세부는 나 싹 빠져 야 센다 야 산 바 능산에 안 와 3번 3번 잡아주면 됐듯 2대 잡았어 잡았어 서쪽이 차 올라온다 여기서 와서 3통 먹어 너 먹어도 돼 뚜벅이다 3번 백업차 오지게 들어온다 3번 피트 뒤에 2명 있어 오케이 아파요 아파요 차 끌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저거 비트 뒤에 하나 기절이야 차 끌고 갈게 내가 오케이 3번 판자야 나 어으 찬밤 판자 기절 아까운 판자 기절 시켜서 왼쪽으로 라이징으로 잡고 그리고 집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왼쪽 팩트 온다 막아 막아 잡았어 나 박아버릴게 이거 풍살나온다 오른쪽으로 아 나 여기까지 오그로 끌고 하나 눕히고 와야겠는데 아 이거 내가 오른쪽으로 해서 한번 잡아볼게 아니 왜 골 들어가든지 3번 여가든지 가보자 그래 으어 야 판자 가려보자 판자 어 오른쪽 판자 돌린다 3번도 3번 쭉 타나 3번 쭉 타나 남성 짐 나온다 나 7탄 줄게 잘 알아 나도 30 30 일어나 나온다 난 왼쪽으로 뛰을게 나도 오른쪽 까부샵 따로 해야된다 여기있다 어 어딨어야돼 와 혼자 해 철리스 있는거 아니야? 철리스 있는데 철리스 지도 철리스 재개 내 쪽으로 넘긴다 이제 엉덩이로 갈리? 모른다 이거 저 미라도 쪽에 폭 좀 까줘 힐 피가 안 빠 나 뒤로 가면 뭐지? 어떻게 알지? 엄마 꺼질걸? 뒤에 태웠다 한 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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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도 탔다 아아아아아아 뒤에 온다 너라도 쏴 나아 어우 살려줬네 아 미안 이게 등강한거 아닌가? 아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어어? 세명이다 야씨 아유씨 마지막에 또 핵이네 소음기가 핵인거 같은데? 소음기가 핵인거 같은데? 에잇 아아 감사합니다 땡큐 와아 쟤네 총이 더 빨라 보이나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